안녕하십니까 더메세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도에 위치한 축복계를 단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껴아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 억울해도 감사하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고 비웃으면서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말할 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얘기하자고 모의로 합니다 요셉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꾼 것을 얘기한 것 때문에 마음 미움을 사서 정말 형들이 죽이려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므로 예고로 팔리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생각을 바꾸고 보면 더무나도 감사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고 간증하면서 형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보다 주시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자폐의급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는가 하는 생각에 아이에게도 아내에게도 미안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누군가 예성이 얘기를 하면 저와 아내는 자동으로 죄송합니다가 입으로 나왔습니다 혹 아이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먼저 사과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에 갔을 때 많은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제 아이마 한쪽 구석에서 블록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며 누구 하나 아이에게 눈기도 주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나고 눈물이 났지만 제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말하고 차로 와서 아이에게 미안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일을 요한봉 9장 2절에서 3절에 소경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로 이르되 납뼈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억울해도 힘들어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나는 감사하리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아이는 지금 일반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근신되고 아픈 일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각을 바꿔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이 들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힘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안에서 힘들어만 하셔말고 생각을 바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누부가니스 왕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다는 금령이 떨어졌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을 미워하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소해서 정말 총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에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일로 결국 그 다니엘은 사자국 속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얻어 그 다니엘을 구할 수 없음을 알고 절망하며 너의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국 속에 들어갔더니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침에 왕이 가서 봤더니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렸다고 이방 왕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사람들을 집어넣었더니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한테 잡아먹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다니엘은 당했지만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보인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감사로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같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그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감사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더메세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